5월 16일 5월 16일 어라? 너 있었냐? 그대 문을 안 열어. 이게 서방을 뭘로 알고 내가 너를 감자야 하나. 나 오늘 기분 좋은 걸 감사해. 물 떠오라. 순영이 이혼한대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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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이 너무 잘해줘서 그런대냐?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주고 남편이 지가 싫어하는 아버지 이런 좋은 옷 사다주고 그래서 그런대냐? 아이고 미친 폐지가 불러서 지랄이야. 호강에 겨워서 지랄이야. 그게 하는 일이라건 맨날 돈 써가면서 뭐 배우러 다니고 그저 처 자빠서 자고 지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그냥 먹어줘지는게 일이면서 널 닮아서 그게 지랄이야. 알아? 아유 그래 날 닮아서 여적 참었겠지. 미련곰증이 같은 날 닮아서 맞아도 여적 참었겠지. 다 내 죄다 내 죄. 왜? 아 아멘